청사님 깊은 골에 일간톡을 지어놓고 송문을 반개하고 석경에 배회하니 녹양춘 산물하에 충풍이 건더풀어 정전에 백종하는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중에 무선일에 세상에 척이 항고일 편무이 진묘향을 공로중에 꽂아두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홀로 앉아 심현을 기알전코 일대사를 궁구하니 충전에 물어 얻은 일 금일에야 알았구나 길 따고 명심지원은 하한고에 밝았는데 명장야 파랑의 길모 찾아다녀도다 영축산 재벌 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굴 조사가 풍어침을 내 차절 손냐 청사는 안 묵묵하고 녹수는 안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재평 나툰 중에 활개조차 부족하다 청복마나 쿠른 속녀 빌발 중에 담아두고 백공천장 기본무비에 두어깨에 그러선 이의 시계에 무신거든 세욕인들 희설손냐 혁정이에 단박하니 희나 사상설대였고 사상산이 없는 곳엔 급성산이 높고 높아 일몰도 없는 중에 북길상 놔두었다 교교한 야홀하에 왕각 산정선 뜯올라 무공절을 벗겨불고 물형금을 높이 타니 무희자성 진실나게 희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제 무차경 올라서서 불지촌을 굽어보니 각수에 담화는 남만개들아 나무영산회상블보살 나무영산회상블보살 해주셨을 fun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